어? 고객을 태우십시오. 우후! 아헤이! 아이씨! 어우! 미안합니다. 고객을 태우십시오. 다른 사람 와보하라고? 그래. 꺼져! 모래 꺼고. 이 로봇이 무슨 일이야? 로봇이 어떻게 됐어? 너 좀 일을 했다. 어디서 시작해? 이게 뭐야? 내가 바로 찾아봤네. 이게 뭐야? 아니, 이 로봇이 저렇게까지 멀리 사라져 있어. 뭐? 이게 뭐야? 아... 그 전체 전체 배달을 위해 연결해 볼 수 있어. 우리의 이 로이로에 도와줄게. 장면 2.4 장면은 완성 304 사진에서 saw 잘생겼다 진실시키면서 레이스크림외선 등이 보기 좋았다며 이란의 이름은 NS245 탄지? 탄지 뗴을 흘러 들어 탑란을 찾아 탑란을 맞이 탑란을 cie 로봇이 어떻게 생기지?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놈을 놀고 있어? 내가 볼 수 있구나. 볼 거 아니야. 도니이보는 우리의 마음이 도와야 해. 미이도적으로 나아지? 그는 AI는 미국인 열거죠. 네네 로봇들. 나 로봇을 알고 있어. 그래서 왜 운이 왜 운이 accused? 이렇게 운을 좀 해. 말해, 아이시 아님, 여기가 없지 다음 곳에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5.5명은 살아있어? 자신이 들을 수 있는지, 하지만, 흔히 못할 수 있는지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단계적이고 그래서, 그의 목표는 단계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의 원인가요? 쟈니 5, 너 어디있어? 찾았다! 너 찾았다! 훌륭해! 그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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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이야. 우리 시퀄을 전혀 없잖아. 들어가세요, 아저씨. 되게 당황스럽다, 이거. things like that. 잠시 때려 당황해. travess comes in to a pen. 何 empties? 지지마! 아.. 저거 뭘로 해야 될지는 알 것 같은데.. 저 드론으로 해야 되나.. 안 먹을래.. 대충 해놨지 뭐야.. 어.. 야 내 바이크 어디갔니? 얘들아.. 잠시만.. 귀소본능이 있어? 나 방금 옆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어..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작전 첨고? 아.. 에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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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신 크리드 얘기 많이 나온다던만 맞네 유비소프트 마케팅 이사야?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트레일러를 찾으십시오 데드셍은 유비소프트 샌프란시스코가 제작중인 새로운 게임의 트레일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게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를 유출해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게 훨씬 중요하죠 오케이 뭐하는거야? 고 바로 고 아 2키로나 돼? 괜찮아 가보자 오오 야 오 오 쉣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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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이크 어디갔어? 사라졌어? 아유 실수 죽였네 오 여기 놀이터도 있어 단산 동로네 어 유비소프트 어새싱크리드 아 신기하다 흐흐흐흐흐 어흐흐흐흐흐 네, 그들은 오랫동안 잤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앉아있어요. 참나? 이번엔 어세신크리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뭐가 많냐? 짜증나게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걸로 해야 돼? 아, 이걸로 해야 돼 올라갈 수 있어? 어세신크리드 그 자체네 이것도 어떻게 올라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설마?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아닌데? 아 알겠다 길이 이게 아니구나 길이 이게 아니구나 아, 미안합니다 좀 딱 붙여봐 아 점프! 어, 안 되나?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 오케이 진짜 어세신크리드 같네 점프 점프 아유, 안 되네? 잠시만 저건 뭘 조종한다는 거야? 아 필요없어 유비소프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나? 궁금한데? 아닌데, 이게 끝이야 무한 로딩만 걸리지 말자 무한 로딩만 걸리지 말자 커버될, 키레이 아역대우 쿠션 유비가 있을까, 마커스 이 실제 유비 직원들이겠지? 저희 이름들은 아, 어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기발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진짜 기발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튼 기발해서 좋았다 이건. 이 미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